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called by 우리 spuesideon.com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기다려 그대는 너무 빨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댄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한 걸음만 더 내게 다가와줘 그댄 비밀일 수 없기에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비교할 수 없는 눈물 그대 나를 떠나가는 상상 말 없이 떠나가는 걸 잡으려 잡으려고 해를 써봐도 멀어만 지는 그대 꿈들이 깨어나도 힘의 겨울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턴가 기다려줘 그대는 너무 빨라요 안녕 날도운데 이번 사인회까지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곧 3일 동안 하는구나 저는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래는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맘에 썩 차는 곡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와서요 아마 이제 컨택이 되는 대로는 최대한 빨리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도 약간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노래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항상 되게 조심하시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